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이 스크롤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.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마치 사용자가 휠이나 아니면 뭐 터치 같은 걸 이용해서 스크롤을 하는 것과 같이 스크롤을 어떤 특정한 지점으로 확 돌려버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. 자 그걸 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. 자 그때 사용하는 API가 자 여기에 있는 스크롤 2라고 하는 겁니다. 자 여기 보시죠.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id 값이 스크롤 btn 있는 엘리먼트를 클릭했을 때 윈도우 객차가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 스크롤 2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0과 1000이라는 값을 줬습니다. 자 여기 있는 0은 x고 1000은 y입니다. 즉 1000을 주게 되면 이 문서의 스크롤을 page y offset 기준으로 1000만큼 이동시켜라 1000만큼 움직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구요. 여기에 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 x는 원점으로 돌린다라는 뜻이겠죠. 자 xy 다섯 명들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y만 보면 됩니다. 자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.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? 자 클릭하니까 여기 있는 스크롤이 이만큼을 움직였습니다. 자 이만큼 움직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스크롤 2를 통해서 자 이거 예제가 조금 여기 스크롤 2인데 자 스크롤 2를 통해서 1000을 줬기 때문에 1000만큼 스크롤이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. 즉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런 스크롤을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. 이번 동영상의 목표는 그거예요.